1. 랭렌즈 프로그램 첫 번째 질문. 랭렌즈 프로그램을 알고 싶은데 그럼 프로그램은 들어보셨겠죠? 랭렌즈가 뭘까요? 랭렌즈는 사람 이름입니다. 이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올해 사실 3월에 아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이 아벨상이라는 것은 평생의 업적을 가지고서 정말 수학에 지대한 공헌을 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상인데 랭렌즈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자에 이를테면 뉴욕타임즈의 이런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67년에 랭렌즈가 수학의 상위한 분야를 묶는 대통일 이론을 증명하기 위한 길잡이를 마련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이제 제가 어느 정도 강연을 통해서 해독해 볼 건데요. 이분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그리고 대통일 이론이라는 게 언급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대통일 이론의 원래 뜻이 뭔가 아까 사실 거기 조심스럽게 보신 분들은 대통일 이론의 따옴표가 쳐져 있는 걸 보셨을 텐데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대통일 이론은 원래 물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학에 세 가지 기본적인 힘이 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이게 뭐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뭔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강연은 물리학 강연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대통일 이론 또는 어떤 이론이 됐든 과학에서 어떤 이론이 이론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기존의 사실을 일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새로운 거를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그냥 뭐 대략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검증 가능한 정확한 예측을 하고 그것이 실험으로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대통일 이론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은 랭렌즈라는 사람이 수학의 대통일 이론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수학에서의 대통일 이론이라고 했을 때 그 랭렌즈 프로그램이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 지금은 도입부니까 대략적으로만 보여드리겠는데요. 어떤 방정식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함수들 대칭성을 갖는 함수들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랑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아직 많이 얘기는 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이 삼각형은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 가지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서 그 세 가지를 통합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걸 간단히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통일이란 무슨 뜻인가 이 세 가지 사실은 서로 다른 대상들인데 이 대상들이 전혀 연관되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생각하기엔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연관이 돼 있다. 놀라운 숨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새로운 내용을 말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랭렌즈의 업적을 기릴 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가 만든 많은 예측들이 실제로 사실로 판명되었고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그것이 부정되지 않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에 풀리지 않았던 미해결 난제의 풀이를 제공해 준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이기 때문에 제가 강연 중에 간단히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정수론을 전공하는 사람이니만큼 또 정수론의 입장에서 랭렌즈 프로그램을 바라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정수론이 뭘 하는 거냐. 물론 정수론은 정수를 다룹니다. 수를 다루고 소수를 좋아하고 그런 것들은 있는데 정수론의 어떤 핵심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방정식을 주고 그 방정식에 정수해 또는 유리수해를 구하라. 이것이 이제 정수론의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 방정식을 아마 중학교 때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XYZ가 직각삼각형의 변이 길이면 이런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XYZ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누가 그랬을 때 실수해를 구한다고 하면 XY가 아무렇게나 주어져도 Z를 그냥 제곱근을 취해서 찾으면 됩니다. 이를테면 X랑 Y가 1이라고 하면요. 1제곱 더하기 1제곱은 2니까 Z의 제곱은 2가 되고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는 2의 제곱근 또는 2의 제곱근의 음수를 취한 게 되겠는데요. 그런데 정수해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XY를 아무렇게나 집어넣으면 그게 정수의 제곱이 안되고요. 그런데 3제곱 더하기 4제곱은 25가 되니까 그거는 5의 제곱이 돼서 3, 4, 5는 해가 되고 또 5랑 12, 13 해보면 또 기가 막히게도 해가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제가 하고자 하는 바는 이겁니다. 정수해를 구하는 것은 훨씬 더 정수해가 일단 드물고 그걸 찾는 것은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론의 질문이 굉장히 재미있는 문제인 겁니다. 정수해 또는 유리수해를 구하라. 갑자기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동시에 재미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냐. 세상의 방정식은 아무렇게나 쓸 수 있고 무한히 많이 있는데 방정식을 그럼 풀기 위해서 정수해 유리수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대신에 약간 더 쉬운 문제를 바꿔서 풀어보다 보면 우리가 원래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큰 정보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일단은 한 가지 묘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해를 구하는 것보다 약간 쉬운 문제를 앞으로 생각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약간 새로울 수도 있는 개념을 하나 소개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합동식이라는 건데요. 법 M 합동식 또는 영어로는 Congruence Mother N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두 수가 있는데 두 수의 차이가 N으로 나누어지면 그게 같은 얘기죠. 두 수가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또는 두 수의 차이가 N으로 나누어진다. 이거는 이제 같은 얘기고 그런 경우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학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A랑 B가 이제 등호는 아니고 줄을 세 개 그어가지고 합동이다. 이렇게 A와 B가 N으로 합동이다. 이거는 N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 그런 거고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항상 쓰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를테면은 시간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12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 7시인데 100시간 후에 몇 시가 되냐 그러면은 100을 12로 나눠가지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냥 숫자만 가지고 이제 약간의 노름을 해보면은 19랑 7은 머드 12로 합동인데 왜냐하면 이제 19랑 7이 시계에서 보면 같은 시간을 나타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101이랑 1이 5로 나눈 나머지가 같으니까 또는 그 차이가 100인데 100이 5이 배수가 되니까 이제 101과 1은 머드 5로 합동입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3제곱이랑 음수 2도 이제 합동이 11로는 나눈 나머지가 같아서 합동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은 식이죠. 자 그러면은 합동방식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뭐냐 방정식을 푸는데 합동방정식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수회를 찾는 대신에 그러니까 등호를 만족시키는 대신에 어떤 합동만 되면은 해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소수 P를 고정을 하고 소수라는 거는 이제 1과 자기 자신으로만 나누어지는 수니까 소수는 2, 3, 5, 7, 11, 13, 17, 19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는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이제 각각의 소수 P에 대해서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은 같은 걸로 간주하자. 그래서 머드 P로 따졌을 때 해외 개수를 한번 구해보자. 그것이 이제 약간 더 쉬운 문제이자 의미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방정식의 변수들이 있잖아요. 변수들이 P로 나눈 나머지만 생각하니까 이를테면 5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려면은 0, 1, 2, 3, 4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P 빼기 1까지만 이렇게 값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양변이 같을 필요는 없고 양변이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되고 또는 이제 차이가 P로 나눠지면은 같은 것으로 간주해서 그래서 이제 해를 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변수가 두 개 있죠. Y제곱은 X 세제곱 빼기 1 이거는 뭐 그냥 생각하면은 어떻게 풀어야 되나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모두 3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를 따졌을 때 해제팝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좀 더 대답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은 가능한 값은 0이랑 1이랑 2랑 세 가지밖에 없는데 변수가 두 개 있으니까 X도 세 가지 값을 가지고 Y도 세 가지 값을 가지니까 전부 아홉 가지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두 변의 차이가 3으로 나눠지는지 안 나눠지는지 그거를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져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제팝을 얻는데요. 이를테면 X는 2, Y는 1이 해가 된다고 했는데 넣어보면은 좌변은 1이고 우변은 7이 돼서 3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넣어보면은 해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철학은 뭐냐면은 합동방정식의 해를 개수를 세는데 3으로 나눈 나머지만 세는 게 아니라 5로도 해보고 7로도 해보고 11로도 해보고 이렇게 쭉 하다보면은 원래 방정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강연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해의 개수를 2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3으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5로 나눈 나머지로 세보고 쭉 세면은 뭔가 방정식에 대해서 정보를 크게 얻는다는 거예요. 괜찮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이제 심화된 내용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수학자고 이제 거기서 이제 1800년 무렵에 앞뒤로 이렇게 활동했던 수학자고 타니아마시무라는 일본 수학자인데 이제 1950년대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피로 나눈 소수 피로 나눈 나머지로 세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분들의 업적을 간단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락렌즈가 프로그램을 창시했던 1967년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가 2차익려 상호법칙이라는 걸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분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단순한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x제곱은 q라는 방정식을 푸는데 그냥 풀지 않고 이제 p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같은 걸로 하는 그런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근 찾기인데 다만 이제 p로 나눈 나머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를테면은 q가 3인 경우에는 제곱해서 3이 되게 할 수가 있겠느냐 실수로 생각해보면은 해가 없죠. 정수에는 없죠. 왜냐하면 3의 제곱근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p로 나눈 나머지로 했을 땐 해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넣어보면 압니다. 그래서 넣어봤더니 해가 있는 경우가 이런 이런 식으로 되고 처음 몇 가지 소수를 넣어봤을 때요. 해가 없는 경우는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잘 잘 들여다보면은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답을 이미 찾으신 분들 혹시 있을지 몰라요. 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1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나 11인 경우에는 해가 있고 아닌 경우에는 해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그럼 가우스가 한 게 뭐냐 가우스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정확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편의상 제가 약한 것들을 약한 모양의 정리를 들고 나왔는데 이 해의 존재 여부는 p를 4 곱하기 q로 나눈 나머지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q가 3인 경우에는 4 곱하기 3은 12이니까 12로 나눈 나머지만 알면 이 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과 같은 한번 문제를 생각해보죠. x 제곱은 0이 몇 개인지 뭐 하여튼 저 굉장히 큰 수로 이제 나눴을 때 3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해를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은데 저 숫자가 너무 커서 x를 그러면 어디까지 돌려봐야 되냐면 0에서 뭐 하면 10억 100억까지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리를 알면 이게 사실은 소수인데 이 뭐 괴상하게 생긴 숫자가 소수인데 이게 해를 갔는지 안 갔는지 알려면 이 숫자를 12로 나눈 나머지만 알면 그 해의 여부를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크지만 이걸 12로 나눠서 어떤 나머지가 뭔지 결정하는 건 생각보다 쉽거든요. 12로 그냥 나누면 되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리지 않죠. 그래서 나눠봤더니 11이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11이 남는 경우에는 해가 된다는 걸 위에 예시해서 알았으니까 아 그럼 해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정리예요. 그리고 이거를 저 숫자가 훨씬 훨씬 더 커졌을 때는 굉장히 강력한 정리가 되겠죠. 이게 1801년에 발표된 건데 그러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더 복잡한 방정식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건 x제곱은 어떤 숫자가 되는 그런 방정식을 풀었지만 더 고차 방정식을 풀 수도 있고 변수가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자 이를테면 그래서 힐베르트라는 독일 수학자가 1900년에 23개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아홉 번째 문제가 가우스의 2차익려 상호법칙보다 더 일반적인 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이번에 고차 방정식으로 올라갔어요. 변수는 하나지만 그래서 이런 합동 방정식의 해를 한번 개수를 구해봐라. 그런데 이건 너무 막연하죠. 그래서 q가 5일 때만 생각해 볼게요. q가 5인 경우에는 이제 x 4제곱 3제곱 제곱 x 그리고 1까지 더한 게 0이 되는가 그런데 그냥 풀면은 또 이거 사실은 정수회가 없는 거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p로 나눈 나머지만 따지면 사실은 해가 있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또 이 패턴이 있는데 여기 10일 그리고 30일 40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패턴을 알기 쉽게 위에 한 칸을 더 집어넣었어요. p를 5로 나눈 나머지가 있는데 p를 5로 나눈 나머지가 1이 될 때만 이 방정식이 머드 p로 해를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 보면 여러분이 요즘 세상에 컴퓨터 돌리면 이거 뭐 큰 숫자까지 금방 체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보면은 결국은 알게 되는 사실이 해가 존재하는 게 정확히 p를 q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에만 해를 갖는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원분상호법칙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재밌죠. 그러니까 전혀 다르게 생긴 방정식인데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방식의 분석이 가능하고 또 아주 깔끔하게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상호법칙 그러니까 힐베르트가 원하는 일반적인 상호법칙이 뭐냐 그랬을 때 그걸 대략의 형태만 일단 말씀드려보면요. 좀 더 자세하게는 얘기를 하겠지만은 주어진 방정식에 대해서 소수 p를 변화시켜 나갈 때 p로 나눈 나머지만 가지고서 방정식을 푸는데 그 회의 개수에 어떤 규칙이 있는가 그걸 이제 저는 방정식의 유전자라고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의 유전자를 찾고 그리고 그런 회의 개수에서 나타나는 숫자들이 어떤 규칙성을 가질 텐데 그 규칙을 어떤 다른 수학적 대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방정식 하나가 있을 때 방정식에 대응되는 유전자가 있고 유전자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소수에 대해서 그 소수로 나눈 나머지로 방정식을 풀었을 때 해가 몇 개 있나 그걸 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방정식을 고릴라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해의 개수를 센 거는 유전자처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정식의 고유한 유전자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잊어버리시면 이것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00년대에 계속 넘어가서 1920년대에 어떤 게 나오냐면 유체론이라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한데 유체이탈 이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일본식 번역인 것 같아요. 영어로는 클래스필드 티어리라고 부르는데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거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상호법칙을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동시에 일반화하는 어떤 굉장히 일반적인 법칙을 사람들이 찾았어요. 한 명이 찾은 거 아니고 여러 명이 같이 연구해서 찾았는데 여러 수학자들이 공헌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힐버트의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찾아라 거기에 대한 큰 진전이지만 대부분의 방정식을 아직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계는 명확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정식이 정말 우리의 그물을 빠져나갔는가 이를테면 타원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타원곡선 방정식을 그 상호법칙을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타원곡선의 뭔가 그리고 그거의 상호법칙이 뭔가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타원곡선 이게 무엇인가 영어로는 elliptic curve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진짜로 이런 타원은 사실은 아니고요. 타원곡선은 방정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변수가 두 개 있는데 y제곱이 x의 3차식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요. 여기서는 정수개수만을 따지기로 하고요. 사실 이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곡선의 유리수해를 찾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정확한 추측이 하나가 있어요. 수학계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정수론에서 아주 아주 유명한 문제고 벌치앤 스위너튼 다이어트 추측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1960년대에 만들었는데 이거 풀면 백만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방정식입니다. 수학에서 그리고 실수해랑 복소수해는 그려보면 해집합이 이런 식으로 예쁜 형태로 나타나고요. 다만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수해나 유리수해를 구하려고 하면 이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죠. 그냥 방정식을 풀지 않고 소수로 나눈 나머지만 같으면 같은 걸로 따졌을 때 어떻게 되나 알아보기로 했어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좀 더 다루기 쉬운 문제거든요.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죠. 그래서 예를 들면 y제곱은 x제곱 빼기 x가 되는 그거를 오로 나눈 나머지를 해보면 또 다 가능한 방법을 다 넣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집합이 나오고 해외 개수가 7개인 것을 따질 수가 있고요. 컴퓨터로 처리해서 우리가 사실은 타원곡선을 굉장히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가 모여 있어요. 그래서 타원곡선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도 사실 만들어져 있고요. 이건 암호학에서도 쓰이고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타원곡선이 상호법칙을 아직도 우리가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수학적 대상을 고려합니다. 그것이 보형형식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대학교 학부 수준의 어떤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고 넘어갈 건데요. 보형형식이라는 건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대칭성을 갖는 함수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칭성을 갖는 함수인데 정확하게 어떤 형태를 띠냐면 무한급수로 나타나요. 무한합인데 어떤 거냐면 Q라는 변수가 있을 때 Q 곱하기 어떤 숫자 A1F A2F A3F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그냥 숫자예요. 숫자 정수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강연에서는 어떤 정수 개수를 가지는 문제는 항이 무한히 많아요. Q에도 어떤 뭐가 붙고 Q제곱에도 어떤 개수가 붙고 Q세제곱에도 뭐가 붙고 그런데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이 개수들을 그냥 모아가지고 우리가 유전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함수가 풍부한 대칭성을 갖는다는 것은 너무 깊이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대칭성을 갖는다면 회색으로 칠해진 면에 의해서 함수의 값을 알기만 하면 나머지 부분에서 함수값을 다 대칭성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미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무한급수를 만들면 그걸 우리가 보형형식이라고 부를 수 있나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칭성이 뭐든 간에 대칭성을 수식으로 쓰기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핵심은 그 대칭성 때문에 이 숫자들이 아무렇게나 나열을 해놓으면 그거는 절대로 보형형식이 안 되고요. 아주 특별한 종류의 수열만이 보형형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 대칭성을 만족하는 어떤 식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을 유전자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아무 숫자나 될 수 있으면 그게 뭐 별 의미가 없는 숫자들일 뿐인데 보형형식에서 온 숫자다 이거는 굉장히 큰 조건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원곡선이 있는데 타원곡선에서 해외 개수를 세가지고 그런 숫자들의 나열을 만들잖아요. 그거는 타원곡선에서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뭔가를 기억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보형형형식이라는 게 있으면 그게 뭐든 간에 어떤 대칭성을 갖는 함수인데 거기에서 오는 굉장히 특별한 종류의 수의 나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타원곡선이랑 굉장히 다른 대상이다. 보형형식은. 하지만 타원곡선이든 타원곡선 방정식이든 보형형식이든 어떤 신기하게 생긴 함수든 간에 둘 다 유전자라는 것을 주는데 그러면 타니아라랑 시무라 일본 수학자들이 1950년대에 만든 추측이 뭐냐 그러면 사실 엄청난 건데요. 타원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보형형식이 하나 존재해가지고 같은 유전자를 갖는다. 모든 소수피에 대해서 방정식의 해외 개수를 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한 것과 보형형식의 개수랑 완전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등식이에요. 등식. 또 한두 가지 소수도 아니고 모든 소수에 대해서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치거든요. 거의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놀랍냐면 타원곡선이나 보형형식은 정의나 아니면 기본적인 이론들을 보면 둘이는 거의 상관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상하죠. 이런 게 왜 참이 돼야 될까요? 뭔가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거나 아니면 맞다면 굉장히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타원곡선은 그냥 한 가지 방정식이에요. 어떤 형태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방정식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방정식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타원곡선보다 더 일반적인 방정식의 상호법식을 설명하려면 그럼 뭐가 필요할까 하면 보형형식보다 더 풍부한 유전자를 얻어낼 수 있는 원천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인 대상이 있어가지고 그게 숫자들이 나열을 주는데 그것들이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방정식들도 이게 이제 락련조 프로그램을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방정식 아주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면요.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건 뭐냐 계산할 수 있다. 타원곡선이 주어지면 보형형식을 찾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타원곡선이 하나 방정식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셀 수가 있잖아요. 각각의 소수로 나누어서 나머지 개수를 셀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서 무한급수를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무한급수를 썼을 때 그거랑 그런 개수를 갖는 보형형식이 존재하는가 이거는 적어도 높은 정확도로는 컴퓨터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테면 소수 P가 만까지 십만까지 백만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다 똑같은 숫자들을 내뱉어내는 보형형형식이 있다. 이러면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이거 진짜 맞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다만 이걸로 진짜 캠거짓을 판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은 소수를 컴퓨터로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결국에는 이론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960년대로 넘어오면 랭렌즈 프로그램이 탄생합니다. 이분이 랭렌즈고요. 이분이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아인슈타인 있죠.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에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연구실을 랭렌즈가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일을 벌이고 있는데요. 1967년에 베이유라는 당대에 유명한 수학자 랭렌즈보다는 더 연배가 있으신 분이고 당시에는 완전히 베이유는 완전히 큰 수학자고 랭렌즈는 커가는 수학자고 그랬었어요. 젊을 때 사진이고요. 이제 손으로 쓴 편지인데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유전자의 원천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 방정식이 있으면 유전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만들고자 하는 원천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아틴이랑 해케라는 수학자들이 1930년대까지 어떤 원천들을 찾았는데 랭렌즈가 찾은 것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틴이랑 해케를 크게 그렸는데 진짜로 따지면 정말 티끌만 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아틴이랑 해케가 찾은 것은 랭렌즈가 찾은 것에 비하면 정말 티끌만 해요. 랭렌즈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것들을 찾아냈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랑 관련된 게 내가 찾아낸 유전자가 진짜 훌륭한 유전자냐 뭐 그런 질문이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이 그 사람이 만든 유전자가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까 방정식의 유전자가 대응된다 그랬는데 모든 방정식의 유전자를 내가 만든 유전자로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랭렌즈가 한 놀라운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힐베르트의 아홉 번째 문제에 대한 대답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굉장히 일반적인 상호법칙을 이 사람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에 내가 만든 유전자면 충분하고 방정식의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방정식의 유전자가 더 이상 새로운 것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내가 말한 게 전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표를 가지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 랭렌즈가 두 가지 한 질문은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대칭성이 많은 함수로부터 정확하게는 아까 보형 형식이라는 걸 간단히 언급했는데 그게 그런 종류의 그거에 일반화된 어떤 형태 어떤 대칭성 많은 함수들로부터 유전자를 얻어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 이 유전자들이 이제 훌륭한 유전자냐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방정식이나 어떤 수위 대칭성으로부터 오는 유전자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느냐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랭렌즈의 서신에서 말한 랭렌즈의 추측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추측이 이 두 가지입니다. 대칭성 많은 함수에서 유전자를 얻어내는 거 그리고 그 유전자가 다른 데서 오는 유전자들을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세상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또 이제 약간 막연해질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비유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지구예요. 지구. 그런데 이제 수위대칭성에 대해서는 제가 강연에서 많이 얘기하지 않을 텐데 사실은 이제 가까운 세상이래요. 세상이니까 여기가 화성이에요. 화성. 화성이고 지구인데 여기는 굉장히 사실은 멀어요. 여기는 안드로메다예요. 안드로메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내가 지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전자가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데 안드로메다에 갔더니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의 유전자를 보니까 우리 유전자랑 똑같아요. 이상하죠. 이게 그런 정도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우리랑 상관없는 세상에 누가 살고 있는데 사는 것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른데 유전자가 같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죠. 자 그러면 거기서 그럼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예를 들어야 되는데 아까 타원곡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타니야마 시무라가 추측하는 게 랑렌즈 상호법칙의 예가 되는데 왜냐하면 타원곡선도 어떤 방정식이고 거기서 소수로 나눈 나머지 해율의 개수를 셈으로써 유전자를 얻고 보형 형식에서 유전자를 얻는데 타원곡선이랑 보형 형식이 같은 유전자를 준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랑렌즈 프로그램의 일부로 편입이 됩니다. 그 유명한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가 있는데요.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가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 그거는 대중서적을 읽어보신 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해결함으로써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게 와일즈가 한 것이고 1995년입니다. 안타깝게도 40세가 넘어서 필즈상 대신에 특별상을 수상하고요. 그런데 와일즈 교수님도 참고로 재작년에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업적이죠. 그리고 와일즈랑 그 이후에 다른 수학자들이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완결을 했고 그게 2001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랭렌즈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보면 페르마이 마지막 정리를 낳은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도 굉장히 특수한 경우일 뿐이에요. 사실 랭렌즈 프로그램의 아직도 시초인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고 그리고 랭렌즈 프로그램이랑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와일즈가 처음에 발표를 했는데 1993년에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증명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테일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증명을 완결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거는 페르마랑 와일즈랑 페르마랑 와일즈랑 테일러이고 참고로 테일러 교수님은 저의 지도 교수님입니다. 박사 지도 교수님이었습니다. 정리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각 정수 n에 대해서 방정식 x의 n제곱 더하기 y의 n제곱은 z의 n제곱이 되는 0이 아닌 정수 n을 갖지 않는다. 물론 x, y, z가 다 0이면 해가 되죠. 0 더하기 0은 0이니까 해가 되죠. 아니면 0 더하기 1은 1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해가 되는데 x, y, z가 다 0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에는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n이 3이다. 그러면 x의 3제곱 더하기 y의 3제곱은 z의 3제곱이 되는 그런 정수들은 존재하지 않고 0이 아닌 정수는 존재하지 않고 페르마 본인이 사실은 n이 4인 경우에는 증명을 했어요. n이 3인 경우에는 보통 제 기억에는 오일러가 증명했다고 하고 그런데 일반적인 n에 대해서는 난제로 남아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함으로써 증명을 했는데 이상하죠.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이 얘기한 거는 기억을 떠올려보면 타원곡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 전혀 다른 방정식이었거든요. y제곱은 x 3제곱 빼기 x 이런 것들이 타원곡선이었고 보형 형식은 전혀 다르게 생긴 무한급수였는데 방정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관관계가 밝혀진 건 사실은 1980년대에 밝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연관관계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리고 타니야마 시무라 추측을 알면 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1980년대에 사람들이 발견한 내용을 간단히 언급해서 왜 락렌즈 프로그램이 난제의 해결에 실마리를 던져주냐 그거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도식을 따릅니다. 논리 과정인데 이거 귀류법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뭐를 증명하기 위해서 A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냐면 A가 아니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모순을 찾아요. 그러면 이제 A가 아니라고 했는데 모순이 생겼으니까 A가 참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마 마지막 정리가 거짓이면 이제 모순에 다다르고 싶은 건데 이제 이런 종류의 도식을 따르는데 첫 번째 과정은 이거거든요. 만약 0이 아닌 X,Y,A,B,C가 있어가지고 해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타원곡선을 만들어요. 그냥. 근데 물론 0이 아닌 정수에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0인 수가 있으면 이거를 타원곡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타원곡선이 안 돼요. 정확한 정의에 따르면 그래서 타원곡선이 존재를 하고요. 그냥 만들어요. Y제곱은 삼차식이 되는 이런 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A의 N제곱 더하기 B의 N제곱이 어떤 정수의 N제곱이 되는 사실 자체가 이 타원곡선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성질을 주거든요. 그거는 뭔가 하여튼 E가 이상해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해로부터 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상한 성질을 가져요. 뭔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타니아마시무라 추측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타니아마시무라 추측은 타원곡선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보형형식이 대응된다 그랬는데 그 대응되는 보형형식이 똑같이 이상한 성질을 가져요. 왜냐하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성질을 가지는 보형형식은 없다는 것은 보형형식의 기본적인 이론으로부터 쉽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보형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순이 생겨요. 뭐 좀 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논리인고 좀 속은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되고요.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혹시라도 이해가 되시면 정말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비유를 해서 다시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외계인 얘기를 했는데 외계인이 유전자가 같다는 그런 종류의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우리가 지구에 살잖아요. 방정식은 이제 지구에 속해 있는데 지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암을 정복하고 싶어요. 지구에서 그런데 아직 암을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죠. 인간의 인체의 유전자를 문제를 해결하고 싶는데 문제를 몰라요.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안드로메다에 갔더니 어떤 행성에 외계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외계인들의 우리랑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계인들은 이미 암을 정복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냐면 그런데 유전자가 같으니까 그러면 그냥 암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그냥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통신망을 개설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부터 너희 암을 어떻게 정복했지 그냥 가져오면 끝이에요. 이게 지금 타니야마 시무라츠 측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타원곡선은 지구고 보영 형식은 안드로메다인데 안드로메다에서 그냥 정보를 가져왔더니 문제가 그냥 확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보영 형식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랑 타원곡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반대로 이를테면 우리는 천연두를 정복했는데 저 친구들 저 불쌍한 외계인들이 천연두에 의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냥 통신망을 한번 개설하면 그냥 이렇게 쭉 보내서 알려주면 돼요. 우리 이렇게 했어 치료법 개발했어 보내주면 유전자가 같으니까 이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또 치료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가 오가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실마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랭렌즈 프로그램의 어떤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주고 때로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만병통치학은 아니지만 그런 종류의 새로운 접근법을 많이 제시해주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와일즈가 한 거를 이제 도식화에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건 뭐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타원곡선에서 사실은 보형형식이 있을 때 같은 유전자를 갖는 타원곡선이 있다는 거는 60년대에는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타니아마 시무라는 이제 반대로 가는 거고 그 이제 와일즈가 실제로 한 건 어떤 수위 대칭성이 있을 때 거기에 대응 같은 유전자를 가지는 보형형식을 가지는 그런 대응관계를 증명을 했는데 굉장히 복잡하지만 정말 천재적인 방법으로 증명을 했어요. 하지만 이 도식을 보여주는 정도로 저는 만족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도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랭렌즈가 처음에 67년에 제시했던 거기서부터 사실은 여러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를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 가지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뭐 요약을 하자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 활발하게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영역이 계속 넓어지고 있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이제 뭐 주목할 만한 거는 굉장히 젊은 독일 수학자 숄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미 굉장히 랭렌즈 프로그램이 있어서 새로운 기하학을 도입함과 동시에 랭렌즈 상호법칙에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해서 사실 올해 국제수학자 대회가 열릴 때 휠즈상 0순위로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 받으면 4년 후에는 받을 거예요. 지금 굉장히 젊어서 기회가 아마 두 번은 더 있을 텐데 그런데 올해 받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그것이 현재이고 그러면은 이제 다시 아까 뭐 제가 미리 요약을 드리긴 했는데 대통령을 성공적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다시 이제 강연을 요약하는 의미에서 이 도식을 잠시 보여드리면은 방정식이랑 대칭성 대칭성 갖는 함수랑 많이 말씀은 못 드렸지만 수위 대칭성 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유전자가 세 방향에서 올 수가 있고요. 그 같은 유전자 세 방향에서 오는 유전자를 내가 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상호법칙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서로 다른 수학적 대상에서 오는 유전자가 같다. 그것이 상호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방정식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주고 이것을 통해서 대통일이 일어난다. 물론 대통일이 수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기반 위에 서서 이제 수학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다면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추측을 했고 수학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리고 페르마 마지막 정리 같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앞으로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서 앞으로 한 수십 년은 수학자들이 행복하게 우려먹을 수 있고 아마 그 이후에도 아주 끊임없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의 체계를 구축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강연 마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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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